일을 좀 서둘러야겠네. 내가 잘못되면은 자네 리셋도 소용이 없게 돼. 명심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게. 아는 분이었어? 영희 저분 덕분에 살았어. 형주 씨가 나 때문에 죽나요? 맞아요? 정말 날 구하려다 죽어요? 어디서요? 원장님은 알 거잖아요. 말해주세요. 황 교수 왜 체포 안 합니까? 지금 수사 중입니다. 일단 자수부터 하시고. 황 교수 지금 지안원에 있습니다. 네? 네?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요. 네?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내 호의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